꼬비 포비 선생님 응 기분 좋아요 우리 꼬비 엄청 기분 좋네 우리 꼬비 엄청 기분 좋네 아빠도 꼬비니까 좋아가지고 개가꼼하고 만져나가고 배꼽 보인다 배꼽 배꼽 만져도 가만히 배꼽 왜 꼬비야 왜 왔어 무슨 일로 왔대 여기를 혹시 이거 때문이야 아빠 이쁜데 이거 아빠 이거 가공된 것은 안되는데 이거 아빠 꺼야 그냥 나 이것만 주겠는데 네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lements. 엄마가 몇 개가 많고 아프다 엄마가 곧 이리 organised 아니 얘 왜 이래? 귀여워 얘들아 남집사우 아빠 육포야 남집사우 가 먹으면 됐구라고 생각하고 남집사우 기다리고 있어 남집사우 언니는 이거 못 줄어보면 가공된 거여서 남집사우 잘 한 번 먹을 수 있어 꼬비도 계속 기다리지 말고 얼른 가 어? 기다려도 못 줘 이거는 절대 못 줘 꼬비도 잔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베리도 어? 아빠가 누누이 얘기하지 아빠, 엄마가 먹는 거는 아빠, 엄마가 먹어야 돼 니들한테 주면 큰일나 부족함 없이 주잖아 올라오, 포기해 너는 이런 거 먹어야 돼 이날은 넌 왜 이렇게 시켜볼까? 난 그냥 가지고 찍어 내가 너도 못둑이 근데 나의 날은 안타까? 나의 날은 내게 나의 날은 안타까? 야, 나의 날은 안타까? 집사2장 집사2장 내 손이 짤릴뻔 했었던데 집사2장 잘 먹었다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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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집사2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